이번에 플레이해볼게임은 모조 2인풀입니다. 자, 121점 초보분과 플레이해보겠습니다. 자, 2인풀일때는 2장이 남으면 모조 타임 들어갑니다. 깜짝 놀랬네요. 10 8 자, 12 2 짜잔 3 6 자, 3 버리고 모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. 11 자, 11점으로 끝났네요. 자, 첫 라운드 자, 다음 자, 6 자, 10 10 자, 11 1 자, 5 12 버리겠습니다. 아이고, 계속 안나오나요? 8 10 버리겠습니다. 아이고 자, 3 자, 3 자, 12 버리겠습니다. 자, 상대방은 뭐 조금 모조 타임 해야겠죠? 자, 이렇게 하면은 모조 타임 자, 3점으로 자, 3점으로 자, 제가 이겼구요. 자, 10 자, 10 자, 10 한 장 가져오구요. 자, 9 9 6 버리고요 자 6 12 자 12 12 5 버리겠습니다 자 12 저는 2 버릴게요 자 10 버렸구요 저는 2 버리겠습니다 모조타임 들어갔구요 자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데 자 88 7 자 6점 자 20대 자 0 입니다 음 어허 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한장 8 8 8 10 버리고요 자 7 7 7 자 7 버려주세요 아허 자 3 버리겠습니다 자 7 10 자 저는 아이고 모조타임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모조타임 칠로 들어갑니다 칠로 칠로 들어가요 자 어우 다행히 7은 넘어갔네요 자 이번엔 약간 무리수 였습니다 9 11 저도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3 버리겠습니다 8 8 7 8 7 자 11 자 12 자 12 오호 숫자가 낮아요 자 12 음 12 이번엔 제가 더 날났네요 자 12 4 자 6 자 5 버리겠습니다 자 10 자 11 아이고 또 11 나왔네요 자 상대방 모조타임 들어가겠네요 자 11 어허 자 11 4까지 버리겠습니다 4까지 자 저는 1인데 자 플러스 10점 더 먹었네요 자 저는 1점 먹었습니다 상대방 플레이어 자 아이고 8 999 자 3 버리겠습니다 2 9 4 7 자 11 자 11 11 12 12 버리구요 2 10 자 12 구요 자 1 자 저는 일단 12 버려야 되겠죠 자 일단 저는 6 버리겠습니다 자 12 점이네요 자 12 점 먹었구요 자 상대 플레이어 자 11 7 저는 3 버리겠습니다 9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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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번 버리겠습니다 9번 9번 또 나왔네요 6번 6번 9번 5번 자 나쁘지 않아요 5번 5번 버리겠습니다 10번 5번 버리겠습니다 모조타임 자 10 9 자 이렇게 돼서 10점 해서 자 승리를 받았네요 자 취지 자 초보분과 해서 13 대 55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네요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10. GM 플레이 159 23 20 16 24